치즈 올렸어요? 올렸어? 아니 분명히 눌렀는데 원래 그대로네 이게 줘봐요 적용을 눌러야지 적용을 봐봐 됐잖아 아니 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이걸? 아 저 모를 수도 있지 너무 무한 짓인다 아 답답하니까 그러지 아 그래도 그렇지 옥자씨는 가만 보면 말이 너무 직설적이야 아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옥자씨 이럴 때마다 나 무지하게 상처받아요 그거 알아요? 어머머 무슨 상처씩이나 오바는 아니 근데 이 양반은 파지 내놓는다고 나가서는 왜 이렇게 안 와? 내가 나가볼까요? 아유 아니에요 내가 나가볼게요 사랑쌤이나 계속 하세요 가만 보면 양친수씨는 은근 잘 삐져 아주 그것도 아주 사소한걸로? 원래 사소한거에 더 마음이 상하는거요 맞춰요 내가 할라니까 엄맘만 묻혀